안녕하세요 헌법을 사랑하는 방송인 박경림입니다 제가 요즘 라디오 DJ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연을 읽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주는 게 바로 헌법재판 아니겠습니까? 이 헌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이죠 특히 올 9월에 세계헌법재판의 제3차 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실 거죠?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 화이팅! 이스라엘 이루어주신